글로벌 혁신특구 후보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4곳이 지정됐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인증과 허가 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추후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 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